휘목은 이전에는 뭐냐 하면 무슨 가게를 하나 차리거나 기업을 차리면 온전히 백 퍼센트 내 거였어요. CEO가 롯데그룹이 저기 청문회에 이렇게 설 때 왜 최순실 때문에 청문회 설 때에 그 뭐야 그 신동주 신동빈 둘 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신격호 회장이 그때 뭐 치맥기가 좀 있었나 뭐 하여튼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역사 뭐 사상 처음으로 왜 신격호 회장의 미스 롯데 출신 둘째 부인이 이렇게 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까지 가고 그 저 딸내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격호 회장이 처음에 일어서면서 뭐라 보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 법원이다 내가 법원에 왜 오냐 그렇게 얘기했대죠.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그러니까 법원에 왜 오냐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래 왔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롯데는 100%가 내 주식이 내 주식이 100%인데 누가 나를 고소했냐 이렇게 지금 도대체 1869년 이전의 세상을 살고 계시는가 봐요 지금 그분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이 100%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 기업이 그렇게 전세계 어느 기업이 푸틴의 가스 프롬도 그렇게는 안 해 안 그렇습니까 푸틴 회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그 재벌 총수님들은 다 이게 내 끼다 이러고 있는지 참 내 짜증이 납니다 그거 해보세요 유다주 프로 먼터리 서미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딱 뭉쳤을 때 제이피 모건이 뭐냐 이때부터. 모든 회사는 인수 합병을 거쳐요 CEO도 주식의 몇 퍼센트 그 주식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종이잖아요. 이러니까 싫어해요 기업가들이. 야 내가 이 종이 한 장 그것도 100%도 아니고 15%짜리 하나 가지려고 내가 그곳에 해갖고 내가 기업을 읽었냐 이게 다 제이피 모건 그놈의 시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 사장들이 가장 곤란함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주총회 가가지고 머리 숙여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그쪽 지분을 저에게 주시지요 저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그날 현장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식의결권이라는 건 내가 비에게 위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영 점 칠 프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근데 내 영 점 칠 프로가 때로는 굉장히 귀중할 때가 있어 왜. 사십 구 대 뭐 사십 구 점 얼마 이래가지고 내가 의결권을 어디로 던지느냐가 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회사 이쪽 이쪽이 와가지고 난리 나지 한 두 달 동안 내가 거의 황제지 황제.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야 영 점 칠 프로 갖고 이런 대접도 받을 수 있네 앞으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고. 뭐 그지 찬반 양로를 너무 딱 가려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게 주식 몇 퍼센트 니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인수합병하고 어느 지역에다 본사를 세우고 이런 거가 다 뭐야 이자율과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금융공학이라고 부른다고. 즉 금융공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에 대해서 또 뭐야 역사에 대해서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철학이나 심리하고 역사는 돈벌이하고 아무 관계 없다가 아니고 꼭 돈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처음 내 로스차일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이구 금융기관에 계셔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째그래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당연하지 너는 금융기관에 있었으면 모르겠지. 원래 변속한 애 있으면 똥냄새를 못 맡아요. 아시겠죠. 등장 밑이 어두운 게 사람이 그 하는 말이 뭐냐면 JP Morgan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로펠러에 대한 강의가 많이 있어요. 로스차일드의 부의 원리에 대한 강의가 많이 있나요. JP Morgan 강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JP Morgan 있어요. EBS에서 했던 클래식화의 호란 나와가지고 밑줄 그어주는 여자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750페이지짜리 책을 저렇게 12분 만에 뭐 이렇게 자기가 등장하는 거는 뭐 1분 50초도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뭐 또 남자 하나 밑줄 그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잔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난 한 달 전에 그거 보고 다시는 안 봐요. 뭐 하나 또 봐요. 책 읽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업의 대성공으로 기차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 이거는요. 선로는요. 철. 오직 철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부리기 싫어가지고 11월 11일 날 무슨 행사를 다 하겠어요.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원래는 철도청 데이입니다. 그게. 철도를 일부러 그 날짜에 다 연다고. 뭐 개통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왔죠. 웨스턴 유니언. 제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럴 때 늘 그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옆을 이렇게 보는 신문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아빠 이번에 수수료 적게 해서 붙여주신 돈으로 잘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역시 송금 앤 웨스턴 유니언 이러면서 나왔었어요. 또 이거 PPL에 저 뭐야 유튜브에 올리려면 고급 설정 들어가서 PPL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본 강의는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유료 광고는 아니지.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웨스턴 유니언을 광고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설상 가상일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최대 전신업체. 자 미국 전체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지도를 아시겠습니까? 전체 지도를.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위에 시애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동부에 소위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뉴욕이라든지 여기 가운데 오데호가 있고 시카고가 있어요. 철도가 뚫리기 전에는 횡단 철도가 뚫리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카고까지가 미국 사람들의 인식의 범주였어요. 여기에는 광활한 광활한 파우 파우 앤 어웨이였다고 소위 얘기해서 뭐야 그게 좀 지역은 다르지만 거의 아웃백이었다고 거의. 아웃백이라는 게 저 호주의 저 오지를 아웃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가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캥거루가 이렇게 짝대기에다 주머니 달아가지고 옛날에 배낭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다닌다고. 그래 그 거기까지 되니 이제 철도가 뚫렸잖아요. 뚫렸잖아요. 그러면 온 사방으로 돈을 보내야 될까입니까? 기업의 결제를 단 뉴욕에서 할 수 있나? 다 시카고에서 할 수 있나요? 다 필라델피아에서 할까요? 버스톤에서 다 세워요? 그게 아니잖아. 기업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적어도 이틀 안에는 내가 저기 저 10만 달러 보냈습니다. 언제요? 이틀 전에요. 근데 왜 안 오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신환이라는 게 생겼다고. 전신환. 아시겠습니까? 전신환.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 웨스턴 서부로 갔다. 유니언 철도 회사가 이겼다. 이 말이오. 아시겠어요? 그래서 money transfer. 이쪽은 뭘까요? From subway to skyscraper. connecting NYC.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웨스턴 유니언이요. 이것도 좀 다른 회사입니다. 뭘까요? AT&T. AT&T. 통신회사. 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두 번째 모습. 뭘까요? 그레이엄 벤에게 투자하라. 아시겠어요? 앞으로 음성을 전류로 바꾸는 기술이 세계 최고의 자본이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뭐냐? JP 모건이 자기가 결제 서류에 적어준 문장입니다. 음성을 전류로 바꾸는 기술이 세계 최고의 자본이 될 것이다. 벤이 마음껏 연구에만 투자할 수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해줘. 아시겠습니까? 윤문기 위원장 여기까지 듣고 나서 누가 이렇게 신촌대 테헤란노대에다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정말 윤문기 위원장은 오로지 대안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해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재입 양출이 아니라 양출 재입해줘. 재입 양출이 뭡니까?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재입 양출이 뭐예요? 일정한 오백만 원을 주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세요. 이 말입니다. 양출 재입은 뭘까요? 윤문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돈으로 다 결제해줘.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일억이 되든 삼억이 되든. 안 쓰겠어요? 그렇죠? 양출 재입이 되면 좋겠죠. 일단 우리 황작가 카메라부터 싹 바꿔버린 컴퓨터하고 다 바꿔버린 것 같아요. 아니야 세계 최고국 카메라를 갖다줘야 돼.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국 카메라를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 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게 있어요. JP Morgan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에요. 아니요. AT&T가 그래 저지른 실수예요. 핸드폰 기술을 팔아먹었어요. 핸드폰 기술은 별거 아니라고 넘겨버렸어요. 어느 회사예요? 모토로라에다가. 그게 몇 년도예요? 1981년도.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요? AT&T가 던졌으니까 별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금만 만약에 AT&T가 했더라카면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그 뭐야 팀 쿡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플의 팀 쿡이 뭐라 그랬습니까? JP Morgan이 만약 살아있었다고 하면은 핸드폰 기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투자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핸드폰 기술 그거 와이어리스트 텔레 커뮤니케이션. 그것만 만약 우리가 딱 했다고 하면 이건 뭐 그렇죠? 돈을 막 아냐는 진짜 우리 시골 어르신들 말 맞다가 돈을 가마이로 끌어갔을 건데. 끌어갔을 건데. 가마이만 가마이겠나. 한 40톤 트럭으로 10원짜리 바꿔가지고 5만원짜리라도 그렇죠? 40톤 트럭으로 매일매일 가져갔을 거예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컴퍼니. 이거 AT&T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안 적으니까요. 수많은 이상한 말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이상한 말들이. 막 저거 마음대로 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테크니컬 뭐 어쩌고. 아니에요. AT&T 이 주피터 목성의 모습을. 주피터. 제이피 모건이잖아. 제이피라서 별명이 주피터였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들의 신이다. 이게 말이죠. 음성이죠. 이 그레이엄 벨이 그래서 벨은 사실은 원래 회사를 차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벨 소리. 핸드폰 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있고 명예는 가지고 있지만 돈은 누가 다 벌었다. 제이피 모건이 다 벌었습니다. 돈은. 그래서 그때부터 벨이 했던 말 있잖아. 기술 개발하는 놈 따로 있고 돈 버는 놈 따로 있더라고. 모건 없이 누구 없다 에디슨 없습니다. 제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시즌 원에서 로펠러를 강의할 때에 제이피 모건하고 에디슨의 관계를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잘못 말한 게 있습니다. 이걸 에디슨이 만든 회사라고 내가 잘못 말을 합니다. 오스람이라고 이거 원래는 독일 지멘스의 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독일 회사입니다. 요. 그런데 보면은 나는 나는 먼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비로소 발명에 착수했다. 토마스 에디슨.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창업자. 웃기고 있네. 제이피 모건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달라들었겠지. 뭘 세상이 먼저 원하는. 그 여러분 시몬스 침대 봐도 그 광고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잠잘 때에도 내가 발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잠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만 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지금 늦잠 자다가 제이피 모건한테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에디슨 신화 좀 만들지 마세요. 이분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정규 교육을. 그런데 엄마. 저거 엄마가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홈스쿨링 사례라고 생각해요. 가장 성공했어요. 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댕기다가 얘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의자에 앉으세요. 선생님 왜 의자는 이렇게 불편해야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선생님 얘는 문제가 많은 애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교육 철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선생만. 네티즌 수사대에 전부 신상 틀려가지고. 저 새끼 내 고등학교를 하는데 같은 방에 했는데 성질 더러워요. 뭐 이런 소리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재단 인사장 아들이라 선생 됐어요. 이 소리 한 번만 해봐. 난리 나지. 네가 그러니까 선생 생활이 그 모양이지. 이 아이는 학교에 안 맞습니다. 그냥 교육시키지 마세요. 야는 인성이 잘못 단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뭐. curiosity.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거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데리고 키우겠어요. 선생님이 반드시 이 아이의 이름을 신문에서 보실 날이 있을 거예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나중에 에디션하고 만나요. 만나서. 이 불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고. 지금 이 마이크에 전기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지금 황 작가 저 전기가 누구 때문에 배터리로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에디션 때문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를 재패하는 기술을 두 개. 방금 보셨죠. 전화.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또 그 전기전에 개발한 거 뭐 있노. 추금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와. 그 세계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해갖고. sp판이잖아. 싱글프레드. 이러고 또 걸리면 어떻게든. 이거 음악이 돼가 나오네. 이런 신기한 세상이 있을 수가 있나. 그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우장춘 박사의 씨없는 수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잘 모르니 한 번 놀래켜주려고. 내가 이런 거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확 주목하게 하려고 만든. 우장춘 박사의 씨없는 수박도 그 역할 아닙니까. 육종학자가 뭐 해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농작물을 계량하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그 씨앗을 무슨 계량을 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씨앗을 계량하지 않고 아예 씨앗을 없애버리는 작물을 하나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한 게 어떻게 돼. 씨없는 수박입니다. 그게 육종학이라는 학문을 우리나라에 그냥 한마디로 보여줬버린 거예요. 이런 씨없는 수박이니까 다음 세대는 생산할 수 없죠. 그 수박은. 말 그대로 유전자 조작 수박이지 않습니까. 전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뽀샵질 200% 에디슨 사진. 내 사진도 만약에 고진현 디자이너가 뽀샵질을 하면. 이보다 훨씬 아마 내가 볼 때는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를 제 명함에서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뽀샵 한 거예요? 뽀샵 안 안 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 당시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다이어트 끝난 지 3개월 됐을 때 사진이어서 제가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커피 명인 1호가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소에 가면. 우리 황제복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하는 사진을 찍었더니 커뮤니티 탭에 어떤 제 댓글러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다시 살찌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진짜 차단해버리려다가 그럴 수가 없어요. 소중한 구독자분이셔서. 제가 자주 댓글에서 보던 분인데. 몸무게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때 저 사진 때는 73kg였고요. 지금은 79kg. 그래서 뭐냐.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작년 8월 달에 시작했을 때가 이제 한 102kg. 그랬을 때라. 제가 찌면 여기부터 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안 찌게 할 방법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단 80kg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26년 동안 내가 쪄있다가 있잖아.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니까요. 나는 이번 여름에 어찌 되는 줄 알았어요. 불면증에 그렇게 시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한 3, 4kg 찌우니까 잠이 잘 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도전해서 제가 68kg를 반드시 내가 한 번 해내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될 것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분. 세르비아계 이주한 미국인 누구일까요? 바지가 원래 40이었는데 지금 30입니다. 그대로 30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위에 저기 와이샤츠가 115였는데 이거 뭐 나가도 돼요. 115였는데 100으로 지금 줄여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공학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에요.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그래서 JP 모건이 지금 이걸 보세요. 이 전파가 이렇게 빠바바바바 가고 있죠. 무선 전송기술. 그러니까 전신을 송전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거기 와이어리스 기술 있죠. 그거를 테슬라가 개발했는데 그거를 테슬라가 개발했는데 JP 모건이 테슬라에 대한 대출을 거절함으로써 테슬라가 불행하게 됩니다.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보고는 전세에 이 스토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제이피 모건을 아주 악의 화신으로 보고 얘를 철저한 희생양, 에디슨은 어떻게 돼? 가하는 영업을 잘했던 기술자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술 영업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술 영업자지, 적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이피 모건이라는 사람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부터 선의의 평가를 좀 못 봤죠. 그냥 이거 있잖아요. 열차에 이렇게 딸려 올라가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나 맨날 듣고 있고. 니콜라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무선 전화도 거절하잖아요. 얘네들은 하여튼 와이어리스를 다 싫어. 그냥. 세르비아 출신이여서 그랬냐고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종주의자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임워너, AT&T하고 타임워너가 합친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중간에 원더우먼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인수합병의 모습을 크로스 이런 저는 분명히 출처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매일경제 온라인이에요. 아시겠죠? 출처를 밝히면 상관없는데 출처 안 밝히고 그림 쓰면 좀 마인머라 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타임워너 컴퍼니 여러분 타임워너 컴퍼니가 제일 큰 게 뭐고 배트맨 아이가 배트맨 그거 타임워너 컴퍼니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임워너 컴퍼니 CNN도 그렇지 않나? 타임워너 컴퍼니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 2864억 시가총액 이건 뭐야? 매출은 생산량이 얼마나 팔았느냐의 문제라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상 얼마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겠지요.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병사 주요지표 승인 대기 중인 수직적 M&A 사례들이 이렇게 옵니다. 월마트 휴메나 헬스케어 헬스케어 보호 통신 미디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21세기 폭스를 가지고 제가 30일날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억만장자를 여러분께 설명을 합니다. 21세기 폭스 그래서 이번에 월트 디즈니를 안 한 이유가 월트 디즈니가 모체가 돼서 21세기 폭스를 땡기는 게 아니고 21세기 폭스가 디즈니를 지금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디즈니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하지만 이 승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내가 루퍼트 머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에다 컴캐스트 21세기 폭스 제안 예정 돼 있죠. 제안 예정만 해도 뉴욕 증권시장에서 들썩들썩 난리가 나는 거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A부터 Z까지 모든 기업의 행동이 다 공개되는 걸 말해요. 24시간 365일 내 방에다가 누가 이렇게 해놓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트루먼 쇼처럼 다 쫓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령 3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다 그러면 3명의 신입사원에 대해서 모든 분석이 다 들어간다. 이게. 그 기업에서 뭔가 백이성 강사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칠 회의 뭐 미국 무역사 강의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뭐 가지고 하는가 강의안은 이미 다 제출돼야 돼. 그대로 안 하면 주주들이 난리가 나요. 아시겠죠. 왜 이대로 안 하느냐 왜 딴소리 안 하느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촌대와는 완전히 다른 강의의 모습이 띄어지게 됩니다. 신촌대는 뭐냐 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찍지 않으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나름 비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줘야 돼서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찍는 작가의 얼굴도 몰라 사람들이 누가 찍는지 몰라 페북을 봐도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있는 얼굴이어서 얼굴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두 회사는 완전히 다 진짜 소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다 깐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뭉친다. 즉 모건이 없었다면 경영대학원도 없을 뿐더러 모건이 없었으면 뭐도 없었겠어요. m&a 전문 변호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주의가 모건의 자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알스케어 이 미디어 그룹이어서 타임 워너 컴퍼니라고 하는.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 우리 역시 우리 운영위원장은 여성이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는 거에 관심이 많군요. 왜 저 여자가 저기서 저러고 있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군요. 여기 보시면 너무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 억만장자의 소위 오딱후질 덕후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전 세계 버킷리스트 여행지 열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모건 박물관 미술관. 모건 박물관 미술관. 뉴욕에 오세요 피어몬트 모건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또 여기 뮤지엄 안에 이거 보십시오. 원래 이 두 개가 뭐였게 모건 저거 집이었어요. 모건 저거 집이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모건 주니어 아까 그 모건의 아들의 뭐야 세상에 대한 값진 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구백이십사 년 제이피 모건의 유지에 따라 제이피 모건이 그동안 수집했던 각종 미술 곧 이 고문서 장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좋은 자료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요. 왜죠. 제가 언젠가는 여기에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진짜. 정말이면 뉴욕 가가지고.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봅니다. 미국 갔다 왔어요 뉴욕에 갔다 왔어요 뭐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러고 사진 찍고 내가 많이 봐요. 단 한 사람도 여기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단 한 사람도 블로그에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갔을 때 뭐냐면 그 회사에서 과제를 내줄 거 아닙니까 연수 보내서 무조건 놀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 과제를 내줄 때 그 과제물로 행거는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틀리게 적어놨습니다. 그런 블로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모건 준혜의 갑진성입니다. 요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록펠러도 보세요. 저 동생 록펠러가 뭐야. 록펠러 센터라는 걸 딱 만들어갖고. 그 록펠러 센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영화를 하나 후원했거든. 최근이 아니라 그 20년 전이야. 영화를 하나 후원했거든. 야 그 1편이 그래 잘 됐으니 2편은 뉴욕에 와서 찍어 이랬단 말이야. 1편이 뭐예요. 시카고 근교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뉴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회사가 원래 시카고에 본부가 있거든. 그랬는데 뉴욕에 저거 동생이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록펠러예요. 여러분들. 록펠러 회사가 그 어디에 투자한 거예요. 홈 얼론에다 투자한 거예요. 나 홀로 집에다가 1편이 뭐예요 나 홀로 집에 2편이 뭐야 뉴욕을 헤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뉴욕을 헤매다 해서 결정적으로 저거 엄마 아빠가 어디서 찾아요 걔를. 록펠러 센터 앞에서 찾잖아요.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오면 그 유명한 장난감 가게도 있다. 그래서 그 장난감 가게 아저씨는 어떻게 돼 굉장히 이렇게 후하다 마음을 해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록펠러 재단이 운영하지 않는 다른 호텔 건물에다가 어떻게 호텔 악선전을 해 놨죠. 왜 어린애를 왜 이렇게 비싼 방에 재워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뺨치잖아 이렇게 제가 아버지 그러니까 그 호텔리가 딱 맞고는. 이라고 막 울죠 그게 뭐야 뉴욕의 호텔리어들은 되게 매장하구나. 이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이게 그 오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록펠러 센터 앞에서 만나지 어떤 경우에도 모건 라이브러리 등장합니까 안 하죠. 아니 미국은 그냥 영화가요 완벽하게 할리우드는 ppl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역시 투자사에 따라 다르고 마이 내가 그래 그 1탄이 얼마나 히트를 쳤어요 2탄도 마찬가지예요. 모건 주니어의 선물 난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 그가 창조한 세상 vs 초래한 세상 초래한 세상은 일단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겠어요 도대체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돈과 조직을 관리하고 벌었는가 왜 억만장자가 되었는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거 도대체 얘는 어떻게 돈과 조직을 벌었지 주식회사 CEO 너거 물리적 화학적으로 회사 전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야욕으로부터 벗어나라. 너희가 갖고 있는 건 오로지 최대 25% 최저 15%의 주식 쪼가리 하나뿐이야. 연합국을 결성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세요 연합국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은 언제부터 사실상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보는지 아십니까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시적으로 하워드 휴즈라든가 이런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뭐냐 하면 연합국을 그 프랑스를 그렇게 재건하게 도와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뭐야 반대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JP모건의 JP모건 중심으로 다른 1차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 1913년에 죽었어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존 피어먼트 모건이라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측을 못했겠죠. 아직 그걸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했으면 어떡할 거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연합국을 결성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원래 백년전쟁의 라이벌로서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천주교고 저쪽은 영국의 앵글리칸 철치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항상 연합해서 가도록 그것도 어떻게 해? 항상 미국과 연합해서 전선을 펼치도록 만들었던 건 누구의 투자 자본 때문이다? 모건의 투자 자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그 US 스틸에서 나오는 그거 받기 싫어? 철강 받기 싫어? 이런 거 하는 거. 두 번째 모양. 야, 너 그 AT&T에 전화기 쓰기 싫어? 그 P77 뭐 이런 거 있지? 아니, 그 P77 말고 전선 가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통신보험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군용 전화기. 그게 뭐였지? B 뭐였지? P77은 무전기고. 아, 그게 뭐 하여튼 내가 야전초소 갈 때마다 맨날 보초대 들고 가고 이랬거든, 초본 보초대. 그 다음에 말본 보초가 이렇게 다시. 예, 예, 예. 그래갖고 옆에 이렇게 까만 레버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받는 거 있어요. 그나마 막 지휘통제실에서 받아. 자다 일러가지고 뭐야 인마 뭐 이런 거 받고 그러죠. 그러면요. 자, 그래서 뭐야? 인수합병의 역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금융공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금융공학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직업 뭐야? 펀드매니저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죠? 파생상품 전문가. 우리나라 파생상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파생상품이었어? 라고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파생상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아닙니까? 아파트. 아파트라는 건 아파트의 완체물을 보고 상가의 완체물을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노?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말고는 맨 처음에 뭐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하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게 선물 거래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아파트 부도 나면 사람들이 막 목매단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게 파생상품 거래가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기 에디슨. 전화. 말을 해서 뭐 하겠는데. 이 두 개 없는 현대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백이성 역사 강사의 강의가 유튜브에 올려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전기 전화 때문이에요.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뭐라 그래? 네. 죄피모건이 했던 또 다른 말 아까 전유를 음성을 전유로 바꾸고 전유가 음성이 되는 것이 이십일 세기 이십 세기 기술의 최고의 진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기 보고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신 환 나오죠 전기로 이렇게 가는 거. 돈이 공중에서 이렇게 물체가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중에서 이렇게 한대. 그게 공중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해요. 전기 에너지는 전 세계의 물리적 거리를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단어 문장력이라는 게 난 장난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딱 한 문장으로 기술을 정의하잖아요. 뭐냐?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수강생을 딱 바라봤다. 이쪽 수강생을 딱 바라봤다 뭐냐 하면 조금 전이에요. 이 모습은 물리적으로 그렇죠?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밝게 딱 대면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이거 봐 구제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 뭐냐 하면은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지금 국제 전화를 걸어요. 물리적 거리에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금 논리적 생각이 드세요? 동등한 공간 그다음 뭐야 동등한 시간대에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미국하고 아니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강의하러 갔다 왔던 대우 옛날 인터내셔널. 지금은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옛날에 늘 해외 영업할 때 폴란드 지사, 우크라이나 지사 이런 거 할 때 시간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대기에서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거리의 물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기 에너지의 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이피 모건이 이런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알겠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는데 오히려 핸드폰을 놓치는 정보부의 분석을 보면 대기업이 그 자료를 검색하느라 몇 년을 거기 현지 조사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놓친다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쿡이 그러지. 제이피 모건이 살아있었으면 우리도 구멍가게에서 출발했어야 될걸? 그렇죠? 훨씬 더 빠르게 도입됐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피 모건이 살아있었으면 반드시 채택했을 거야.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바보더라 이래 자꾸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기업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멘붕 오는 거지. 완전 막 와, 죽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전신환, 송금이라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집배원이 말 타고 가서 전해주고 이런 거 아니었겠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돈 보낼 때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톡. 그거에. 그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벤처 캐피탈. 여러분 불을 만들었던 원동력 벤처 캐피탈. 좋은 기술이 있다 하는 걸 딱 알고 그 기술에 과감하게 조사해서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확 전 세계의 기술을 다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렸어요. 전기전화 철도 이런 걸 가지고 철강 이런 걸 가지고. 초래한 세상 보시겠습니다. 경제대공황 야하 때문에 생겼습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은 미국의 제조업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JP Morgan이 잘 다져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금산 분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 유럽이 완전 진짜 멸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조업이고 인재들이 전부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완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돼버린 거야. 그냥 완전 다 하니까 십몇 년 동안 완전 진짜 뭐 끝내주게 컸죠. 구매력이 막 올라오고 돈 막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금융은 당연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최소 비용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SOC 투자라든가 복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전체가 60%가 딱 숫자가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확 다운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키피디아나 나무 위키를 보시면 경제 대공황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JP Morgan 까기 싫어서 그래요. 깠다간 무슨 불이익이 올까 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금본이 이제 경제를 흔들어 버렸어요. 금이 이만큼 있으면 금이 요만큼 있으면 요금을. 금액 있는 가치만큼만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집도 짓고 SOC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주식 이게 매출하고 시가총액에서 시가총액이 약 천억 달러 정도 뻥튀기 되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금본위제가 어떻게 돼요? 뿌리째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금본위제의 사고방식으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되나요? 독일에다가 배상금을 팍 물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메이나드 케인즈,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엄청나게 비판해요. 이 대머리 새끼야 니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릴 거야. 윈스턴 처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야 다시는 전쟁을 생각을 안 할게, 임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딱 해놓고 34년도에 전쟁 배상금이 최종 결정이 딱 되고 상환도 좀 거부하는 것 같고 금으로 안 하면 안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영국에 안 있으란다. 나는 유대인이고 이래서 나는 미국으로 갈란다 이래서 자기의 1대 2대 스승, 1대 스승 버트랜드 러셀, 2대 스승, 스승이라기보다 친구지. 그 다음에 알프라이노스 화이트에다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요. 도시의 쓰레기를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삽질을 다시 해서 도로 파내게 하고 도로 묶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세요. 그럼 경제 대공황이 없어질 거요라고 하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죠. 우리는 그대로 해결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 안 됐어요. 경제 대공황의 최종 졸업은 천구백오십삼 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쟁하고 저기 마셜플랜 좋아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네덜란드나 이런 영국 이런 애들이 도로 돌아가가지고 전쟁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미국 자본주의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군수 경제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것도 그냥 썰이에요. 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역 간 인수합병으로 죽을 때까지 청문회에 썼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 그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데 어느 날 인수합병 됐는데 을로 써댔어. 그럼 그 국회의원이 얘를 부르는 거야. 야 모건이 나와서 설명해봐. 뭣 때문에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청문회에 백 번인가 출석해. 그래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야. 하나님이 발생한 채권이라도 나에게 신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휴지조각이요. 그래서 학원의 의원들이 와 쟤 진짜 열받았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하면 어떻게 돼요. 재벌총수들이 증인으로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JP모건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열풍을 초래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대규모 불안과 그의 성공이 맞물립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어떻게 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셀스데이. 블랙 먼데이. 이 난리를 쳐요. 그러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로이센에서의 프랑스가 빨리 극복하니까 그때까지 프로이센 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이센 관련 주. 폭락하겠죠. 그럼 그 폭락한 걸 어떻게 돼. 다 긁어모으는 거야. JP모건이. 그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워털루 전투에서 깨지고 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졌답니다. 라고 거짓보고 하니. 로스차일드가 거짓보고 하니 사람들이 너도 너도 휴직값을 내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날.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영국이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저 팔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그냥 못 팔지요. 라고 저는 10원에 샀던 거 어떻게. 5천 원에 팝니다. 이게 로스차일드의 재테크입니다. 벤처 캐피탈이야말로 모근의 힘입니다. 사진 찍어가시면 이걸 한번 찍어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을 선정해라.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 누구? 캐피탈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기술력은 뛰어난데 경영이나 영업의 노하우 등이 없는 초창기의 벤처 기업을 대성화하는 그러니까 벨하고 에디슨하고. 사실 인수합병은 카넥이 보고 노하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냥 합친 거지.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공헌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이 GDP 2%를. 차지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근데 GDP 2%가 다 뭐야. 1인 기업 사장님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에 그런 설명을 제가 해야 돼서. 자, 오늘 제가 이 JP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2조 3천억 달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초기에 불을 형성했고. 이렇게 금융의 황제, 금융의 왕이라고까지 했는가? 백희선 강사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시즌2의 최고 하이라이트 강의로 놔둔 게 바로 이겁니다. JP모건입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진강에 있는 당포성에서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찍었는데 폼 잡고 찍긴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거를 보더니 무슨 폼을 잡고 찍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주 익숙하신 이름이죠?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JP모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들어도 안 되겠나?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쉽다. 아쉽다. 매일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어서 아까 제 지인 뭐? 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 돈 버는 것은 나는 그거는 죄악이라 생각한다. 뭐 한다고 그럼 우리나라에 사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 산다 하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어떤 자본주의의 활동을 할 것이냐? 나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나는 뭐를 잘해가지고 도대체 돈을 벌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벌 거야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은 이 억만장자가 돈과 조직을 어떻게 구성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으로 어떤 선택이 그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초래한 환경오염, 그가 초래한 경제대공황, 그가 초래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사회, 그가 초래한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이런 불황의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거의 백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지 지금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고 해서 백몇십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죽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에디슨도 안 생기면 밤에 이거 어떻게 당길 겁니까 전화 안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 고런 점에 명심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 이제 미디어의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오프라 윈프리. 유색 인종으로서. 저는 뭐 인종적인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선생을 했기 때문에. 보기 전에는 좀 이렇게 꺼리게 됩니다마는. 일단 보고 나면은 뭐 중동 사람이라도 나는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메르스만 안 옮기면 됩니다. 근데 저기 뭐지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 그건 사람한테 없는 게 아니구나. 저기 뭐야 뭐 사스 뭐 그런 것만 안 옮기면 됩니다. 우리도 뭐 우리도 옮길 수 있잖아. 병원체라는 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 제국을 이뤄냈는가 그리고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은 또 조금 이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이쪽이 오바마 지지라면 오프라바마라는 말까지 나오죠. 지지라면 루퍼트 머독은 뭘까요. 공화단 계열입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그거를 보면서 완벽한 미국으로 요번에는 한번 가보자. 이쪽은 뭐 유럽사도 잠깐 나왔었죠. 거기는 유럽사가 나올 일이 없어서 거의 미국 현대사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도 벤츠는 어떻게 독일이잖아요. 유럽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 포드는 좀 미국에 관련된 그것도. 독일하고 좀 관련된 거를 아마 수업 들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11월 6일날 다시 하니까 그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7개월 만에 돌아온 시즌 2 첫 번째 방송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요. 호의로운 댓글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